안녕하세요. 저는 본탈리오 키치나에 위치한 코덱서카 대학에서 나온 케이틀이라고 합니다. 저희 학교는 키치나라는 곳에 있는데 아마 토론토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. 토론토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이고 워털로 공과대학 옆에 있다고 하시면 아마 기억이 잘 되실 것 같아요. 저희 학교는 폴리테크닉 대학 중의 하나로 워털로 대학과 더불어 컴퓨터 공연학,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, 기계공학 등에서 공대계열의 굉장히 스트롱한 관리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120개의 풀타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만 2,000명 풀타임 학생 중에서 현재 한국 학생들은 한 5,60명이나 0.5% 정도 되고요. 저는 오늘 웰커버 EFTC 회원님을 처음 징색해봤는데요.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학생들도 많이 만나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준비 잘 된 반남회 착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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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